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사당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 링크가 타 죽을까봐 빨리 들어왔습니다 와산지대라서 다카카의 사당이고요 채공시간이라는 미션이네요 뭐야? 뭐 떨어진거야? 저때만 문이 열리네요 땅만 없나? 저기 지금 전기 전기를 기다렸다가 안되네 저 위까지 올라가서 아 안돼 안돼 보험에 상전 한번 먹어야죠 어 뭐야 어이구 이유는 모르겠지만 페르세일은 안탔어요 방금 탔다 승리 짧은 타이밍에 해야 되는데 애를 멈추면 되니까 됐고요 본모의 상승은 이미 먹었으니까 밖으로 나가죠 타이밍 게임하고 있었으면 계속하고 있었을텐데 랭크가 타죽기 전에 이 아래쪽에 케하라마의 사당으로 워프할게요 저기 아마 축복의 사당일 것 같아요 저기 뭐지 이 형제 뭐 어쩌고 실현했던 거 거기 위치인 것 같은데 계속 뭔가 불타는데 뭐지 나무를 메고 있었나 장착이려나 욕망의 안덕 뭐지 욕망이 욕망? 뭔 욕망 축복일 줄 알았는데 구슬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오 루피랑 돈이랑 같이 떨어져서 욕망의 안덕이라고 하는 거 오 오 이번에도 뭔가 자잘한 게 또 큰 거 자잘한 거 오와 요정 몇 개 있죠? 두 개 있냐 이번엔 또 뭐가 떨어지는 거야 작은 거 뒤에 루피가 따라올긴 하네요 빨간 루피도 대거 지나가는데 루피 관심이 없어서 오 오우 데미지 너무 세요 지금? 끝난 건가 뭐야 보물상자는? 아 저기 있네 여기서 뭐 이렇게 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나저나 요정 두 마리가 어이없게 순삭해 버려서 당황스럽긴 한데 끝났네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큰 건 모르겠는데 작은 거는 진짜 안 보여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워라 음 어디에 해야지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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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이동할게요 지스 카피엘 사당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판은 아예 못쓰게 이 정도면 지나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얘네 건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퀴 도네요 2층에다가 내려놓고 자 건너갑니다 아니다 동그란게 낫겠다 쳐주고 뭐야 여기 설마 보물상자가 올라가 있니 아니겠지 자 내려왔고요 여기 또 뭔가 장치가 있네요 공 세 개를 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렵네 여기 하나가 내려가면 오 됐다 하나만 더 야 야 야 니가 왜 거기로 내려가 도로 무게 됐어 아 됐다 야 왜 아 됐다 됐다 자 보물상사가 남아있는거 같긴 한데 먹긴했나 안먹은거 같은데 건드려보자 어딨는거야 보물상장 이쪽에 아 저기 있구나 이거 올리가 없죠 그러면은 저기 올리 오오오 어 뭐지 정말 이 살짝의 타이밍 동안 잡으라는건가 흠 아 닿을리가 없지 좀 올라왔을텐데 쏘고 아 안되겠네 미안 올라올 올라올 때 타서 넘어가야되겠구나 좀 아래있죠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거네요 쏘고 올라오라 오오 오오 됐다 또는 니네 차네요 하긴 또는 아니죠 아무튼 니네 창 버리고 밖으로 나갈께요 그냥 뭐 보상이 뭔지 궁금했을 뿐이라 그냥 뭐 보상이 뭔지 궁금했을 뿐이라 가나저나 요정소급도 하러 가야되는데 언제 할까요 카카리쿠마을 한번 갔다올까 오랜만에 풀베기 풀베기 풀들이 너무 극사라 안 나올거 같긴 한데 안 나오네요 자 일단 이쪽도 했고 보무상자를 안먹고 나오면 이렇게 표시되는 건가 먹은 데는 보무상자 먹었다 표시 일단 요쪽 했고 요 위도 갔다 왔고 사다주에 가면 될 것 같아요 가까워 보였는데 아닌가 산을 타야 되는 건가요 설마 산을 타야 되는 거 같으니까 그냥 오프할게요 사다주에 사당에 도착했고 들어갈게요 지금 센서를 보물상자로 해놨더니 귀찮게 울리네요 사당으로 다시 바꿔 놔야 되겠어요 불꽃의 힘이라 다가자 단점 자, 나 가자, 가자. 요거다. 잡았구요. 지금 갖고 있는게 플러스 하나짜리라 그냥 버리고 갈게요. 화살을 쎄게 만드네. 어, 이쪽도. 아, 왕가의 활이었습니다. 안쪽에 박스도 뭐 불타는 것 같은데. 뭔진 모르겠어요. 어, 스위치가 눌렸네요. 더 없나? 끝인가 보네. 나갈게요. 고대가 많은. 백만점 동안 불타오른다는데. 어떻게 불타는거지? 자, 다음은. 여기도 안갔고. 요 옆에 오이든탑이네요. 요 아래쪽으로 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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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있어보이는데 버리고 오 왕가의 검이야 왕가의 검 두개나 있어요 다음에 얻는 걸로 하고 오 왕 철고가 얻은 길이 됐으니까 철고로 밀어채끼라는 소리거든요 어디에 걸려서 안 내려가는거야 2위면 안되지 자 보물상자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마저도 안먹었으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워크마크 같고 어떻게 쓰는거지 그나저나 워크마크 더 없네요 없네 아.. 그냥 두면 되는거네요? 암튼 여기 깼고요 요 아래쪽 타무르헤사다 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토마컨 어디다 둬야 되지? 후라이 투어도 사실 밑에 사당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왔다 갔다 올 수 있어서 타무르헤사당이고요 여기도 아마 사당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불꽃을 전하여 불꽃을 쓰는 게 꽤 많네요 대놓고 여기 불도 있고 어딘지 모르니 불은 다 질러야죠 뭐가 됐든 하나쯤은 길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불꽃이라고 있는 건가 여기 보물상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야 뭐하고 있어 얘네들 또 태워주자 저기 또 태워주고 저거 뭐야 보물상자 타버렸나 보네요 나무였나 보네 오파를 얻었고요 여기 옆에도 지금 보물상자 바이크레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아이템들이 다 쓰기 아까우니까 그냥 왕가예요 양성검으로 가뭄것도 없네요 이런 뭔가 빛나는데 아 열쇠구나 자 너는 뭐가 들었니 무릎이 하나 얻었고요 끝인가 이거 보물상자 뭐 없었고 파이크레셔였구나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